사실상 거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유령 증권 계좌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속속 내놓으면서 고객 유치에 상당히 힘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벤트성 마케팅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의 휴면 계좌 이른바 유령 계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휴면성 증권 계좌는 지난해 5,600만 개를 넘어섰는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휴면 계좌란 최근 6개월간 매매 거래나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계좌 등을 말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휴면 계좌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증권사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휴면 계좌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휴면 계좌 해지와 활성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이기 위해... 주목할 점은 휴면 계좌가 증가세를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증권사들의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는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증권사는 오는 31일까지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해외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증권사는 지난 3월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주식 매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수많은 증권사들이 미성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줄줄이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증권사들의 이벤트성 계좌 개설 마케팅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휴면 계좌가 늘어날수록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휴면 계좌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마케팅보다는 휴면 계좌를 활성화하는 데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휴면 계좌 안에 있는 잔고들을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요. 휴면 계좌가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쉬고 있는 유령 계좌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